11월 24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다가온 서울 캠페인을 열고 사회복지시설과 에너지 취약계층 2만 가구에 6억 원 상당의 난방용품을 전달한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다가온 서울은 더 많은 가정에 따뜻함을 전달하는 서울이라는 뜻으로 서울시가 매년 겨울마다 추진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인데요. 에너지 취약계층은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를 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번 난방용품 지원은 시민과 민간기업의 후원금이 모인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으로 마련됐는데요. 서울시는 다가온 서울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단열시트와 단열시공, 전기매트 등의 난방용품과 방한용품을 전달합니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시민이 에너지 생산 절약을 통해 얻은 이익과 에코마일리지 포인트 등을 기부해 조성한 기금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복지기금인데요. 시민과 기업의 참여로 모인 후원 물품은 이번 달부터 배분되기 시작해 서울시 전역의 사회복지기관과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노인과 한부모과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통한 물품 지원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이번 달부터 추위가 길어질 것을 고려해 내년 2월까지 계속될 예정인데요. 한편 에너지 취약계층 후원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다가온 서울 캠페인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시각장애인 점자문서 발급 지도감독이 보다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한글점자를 창안한 날인 11월 4일이 한글점자의 날로 새롭게 지정되는데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점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제382회 제12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과 김혜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조정하고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됐는데요. 현행 점자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문서로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수단 중 하나로 점자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반면 공공기관 등이 점자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은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매년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문서를 요구받은 현안과 제공실적을 행정정보공표제도에 따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높이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은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웹피언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